소장소음밥상 다리가 엄청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을거에요? 군벵이처럼 어우 매워 뭐가 이렇게 매워 양파놨어요? 양파놨어요? 양파, 파, 마늘 마늘 둘이 비켜 손은 저기서 닦으셔야 돼요 화장실 가서 마늘이 매운가?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매운가? 이야 처음부터 지금 뭐 잡는다니? 너구리 잡습니다 한 번 뒤 뒤적해도 되나 우동수 저거 해놨어 멈춰네 고춧가루 이거 이따 먹을 때 한 번 더 뒤적거리면 돼 응? 됐고 가지는 어떻게 하실거에요? 가지는? 응 가지는 가지 하려고 갖다 놓은거 아니야? 아니요 먹을게 그거 하고 쌈하고 가지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가지 오랜만에 볶아볼까? 네 네 이거 손으로 묻혀야지 숟가락으로 아니 저거 가져올려고 고추장 고추장 넣는다고? 고추장 같이 고추장 손으로 저물저물 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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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예, 갑니다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내가 하라 했으니까 내가 하라 했으니까 조물락 조물락 예 이 숟가락 나야 되겠다 그거 소금 좀 넣어 깨소금, 아 깨소금 안 가져왔다 이거잖아 한 개 먹어볼까? 근데 이거 식초가 들어와야 되는데 식초 안 넣어도 식초를 넣어 너 삶은 식초 같은 거 하나 사와야지 꼭대기 보니까 먹겠어 어디 이런 데는 쓰지 식초는 괜찮아 괜찮아? 네, 넣지 마 가만 놔둬요, 아들이 하게 이것만 살 거요 내가 이제 이거 다 일어나서 다 나가고 없겠다 즙을 열어놨으니 다 먹으면 다 나갔잖아 식초 냄새 나 뭐? 지금 여는 거잖아 우리 선생님이 하나 사줬을 때 약 써보세요 입에 간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다 굶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한 개 먹고 먹여 드세요 맛있네 나도 기다리고 해야 돼 어디? 여기 저거 가져와야겠다 여기 저기 저게 뭐야 그거 맛있게 뭐야 이거 뭐야 벌 너가 이렇게 생각 뭐 그 있잖아 그 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안나 내가 이랬다고 빨리 빨리 담으세요 그거 갖다가 내가 효소 담그는게 있거든 아 아까 다래 그거 아까 말한거 다래요소 그거 갖다 해놔 놓으면 맛있다 조금씩 넣고 해놔 놓으면 다 다 넣으세요 어차피 이거 오이 향기 한건가 향기 맛있겠다 이렇게 넣으면 여름 반짝이야 좋아 맛있겠다 자 위에다 육볶음 바글바글바글 뭐야 다음에 이제 익었어 어 익기는 익었는데 얼른 그냥 묻혀버리자 아니 뽑는게 빨리 이거 가지 이건 가지를 찌지않고 볶겠습니다 간장 넣어야지 응 조금 익었으면 간장 넣어야지 어머 너희가 어디 갔다가 먹었어 아까 거기도 저거 넣었나 모르겠네 오이 오이 뭐 넣었어 응 고기 여기다 마늘 덜어 고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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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여기 여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많이 안먹으니까 작은것 얼른 메시지 провai 저희 식사 준비하는 동안 여기 있는 여생들 공부하여 온 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여생들 가지가 완전히 이렇게 많아 가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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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생겼어요 이거는 색깔이 왜 이럴까요? 아이고 가지 부자 이거요? 이렇게 더 익어서 어떡할라고요? 그거 익으면 물이 시가 나와요 아, 시가 치 나와요? 네, 시가 내면에 이제 치고 있어요 이게 올해 헤퍼드입니다 바나나도 있고요 자, 다 볶았어요? 여기 옆에 정리해 두면 될까요? 네 초장산밥상 가지나물 양배추쌈 그 작은 식 будет 여기서 ложечです 오 valores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선생님, 어디 앉아이에요? 이건 누구 밥이에요? 선생님밥입니다 선생님, 누구 밖에 앉아서요? 네 안녕하세요 1很ified